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관계가 어려우세요 사회생활이 힘드십니까 리액션을 배우십시오 저는 리액션스쿨의 교장현병수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사모님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못생겼다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아시겠습니까 먼저 실패한 직장인의 실패한 리액션 갑니다 가자 같이 왜 휴대폰을 넣고가서 맨날 봐도 맨날 예쁜 우리 마누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인사들 해요. 우리 와이프예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집에 맨날 안 가고 약을 하는 이유가 있었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우리 와이프한테!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사모님, 얼굴 보니까 TV에 나오셔도 되겠어. 어디요? 랩미녀. 저기 저기, 나상규 씨도 TV 나갈 때 있어요. 어디요? 주먹이 운다. 전태지 죽여! 답답해요, 답답해. 갑갑해요, 갑갑해. 답답해. 갑갑해. 실패한 리액션이죠. 하지만 성공한 직장인은 어떤 리액션을 할까요? 우리 리액션스쿨의 수석 졸업생, 정동남 과장의 성공한 리액션 갑니다. 동남아 가자! 성공! 함성! 성공! 성공! 성공한 사람의 성공 리액션! 기보죠! 아니,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여보! 왔어요, 우리 와이프. 자, 다들 인사해요. 우리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게.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영화배우 김희애 씨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김희애를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특급 칭찬이야. 나 이거 안 씻어. 나 이거 안 씻을 거야. 이거 안 씻을 거야. 사모님, 패션 가격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시네. 그런가? 네. 아니에요. 이거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왔는데. 아니, 말도 안 돼. 야, 이거 다 명품 같은데요, 뭐. 아니, 프랭스 코코 샤넬 거기서 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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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똥인가? 똥이 뭐지? 어, 아닌데. 제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뭐야? 왜? 아, 이거 친구 왜 이래? 내가. 내가 이 브랜드를 눈으로 직접 보다.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브랜드인데? 킴. 뭐야? 킴. 뭐야? 김챙수육 뾰띠클. 중년 여성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해준다는 중년 브랜드 김챙수 뾰띠클. 경방필 미도파백화점을 시작으로 전국 상서 할인 매장에 그리고 심지어 5일장까지 들어가 있어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는 김챙수 뾰띠클. 작년 2월 상품도 90% 세일. 철지산품은 또 90% 세일. 하지만 따끈따끈한 이 신상품은 90%. NO 85%. 이유를 남기기 보다 국민 중년 여성들의 주원이 사정을 더 생각한다는 성실한 국민 브랜드 김챙수 뾰띠클. 정말 제가 이 전술의 브랜드를 눈으로 보다 대단하십니다. 아, 이렇게 대단한 옷인지 몰랐네. 아, 김챙수,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쁘고 많아가지고 그냥. 아, 정말. 자랑하자면 이 바지도 김챙수 뾰띠클야. 바지도야. 아, 야, 뭐야. 아, 나 무슨. 아, 나. 아, 나. 패션 리더. 패션의 혁명. 상하에는 김챙수, 김챙수. 쌍챙숙으로 보내다니. 말도 안 돼. 야, 쌍챙숙이라든지. 정말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좋으시겠어. 아, 좋으시겠어.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 너무 예쁘만. 아, 죄송하지만 저희 와이프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옷이라서요. 아, 그래? 이거 어디서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 무슨. 백화점? 어, 아니. 명품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반전의 장소였어. 어디야? 고. 어디? 고. 어디? 어디? 곤지암 창고 대방출. 폐업 정리. 눈물의 구별전. 이 가격. 옷을 반 이 가격이라는 멘트와 함께 전국에 있는 전부 대단하랑 딱딱 붙여있다던 곤지암 창고 대방출. 뭐야? 이거 오픈 시간 다가오잖아. 어, 뭐? 나이스 신머리. 90% 세일이라고? 매진. 어디서 치우니? 90% 제 세일이야? 매진. 뭐야? 그럼 나는 어떤 옷을 사야 돼? 우와. 사람들이 저게 바글바글했다. 뭐야? 김챙수 피티. 저기도 바글바글해. 뭐야? 짱피에르. 나이스부터 짱피에르까지 받을 수 있는 곤지암 창고 대방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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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내 자랑은 하지만 나 사실 짱피에르야. 짱피에르. 야. 야. 두 번을 쓰러졌어. 말발. 짱피에르. 김챙수를 보다니 말발 때 패션 리더. 패션 엑소터. 이대로 갈 수 없어. 5, 6, 7, 8. 오케이. 엘레강트. 판타스. 아름다운. 선인원으로.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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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세레모니. 아우. beautiful. beautiful. 판타스틱.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사원이처럼 고급스럽게 꾸며주고. 저도 짱피에르를 입어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네. 기분 너무 좋아졌어. 열심히 일하지마. 설렁설렁 일해. 왜요? 내가 뒤봐줄테니까. 아악. 나도. 리액션. 윤겠습니다. RED. b